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은월 스피릿 세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도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맵을 크게 해줍니다 자 왔다갔다 로그 아 은월은 좀 간단하죠 좋았어 첫 로널이 뭐야 전망 이동인가요? 흐흐흐 전 스킬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전망 이동을 쓰게 되면 바로 앞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용하면은 쉽게 쉽게 할 수 있지 좋았을 것 같아 주영수 치유 짱 betting 치유 짱 치유 치유 헉 아 로크 커넥트 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5,000점씩 두번 따면은 여유롭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레벨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해주시면 바로 이제 10개씩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